이태원 클럽과 관련되는 집단 발생이 더 이상 더 큰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검사입니다. 검사를 통해서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해내고 2차 감염을 차단시키는 것이 이 문제를 조기에 안정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바로 가셔서 적극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 우리 사회를 감염으로부터 차단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내가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꼭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5월 10일 오늘은 간호사들의 헌신을 기념하는 제49회 국제 간호사의 날입니다. 특히 올해는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여 세계 간호사와 조선사의 회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813명의 환자가 발생할 정도로 코로나19 감염이 급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산세를 꺾고 안정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들의 헌신이 절대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에 선명하게 드러난 고글과 마스크 자국을 보면서 간호사 여러분들의 노구에 가슴 깊이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정부는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치료에 전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의료 현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와 싸우는 현장에서 앞장서 지원해 주신 간호사분들의 헌신과 노구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소재 클럽 방문자 5,517명의 명단을 확보해 클럽 출입자의 신원 파악과 소재 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명단 5,517명 중 2,405명과는 직접 통화하여 조사를 완료하였고 전화를 받지 않은 3,112명 중 1,130명에게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1,982명에 대해서는 기지국 정보, 클럽 카드 결제 정보 등을 통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산경찰서에서도 추후 역학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CCTB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전국적으로 8,559명 규모의 신속 대응팀 운영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태원 클럽 출입자 중 카드 정보나 기지국 정보를 통해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서 신속 대응팀을 동원해 소재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4월 24일부터 5일 6일까지 이태원 클럽 등 유흥시설을 방문한 분들에게는 무료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본인 희망에 따라 이름을 기입하지 않고 전화번호만으로 검사할 수 있는 인명검사를 실시하여 신분 노출을 꺼리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각 지자체는 앞으로도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시 고발, 처벌 등 강력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행정명령 미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5월 13일로 예정되어 있던 등교를 일주일 연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고3 학생의 등교 수업을 5월 20일로 일주일 연계하고 고3 이해 학생의 등교 일정은 기존 일정보다 일주일 숙련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발생 추이와 위험도를 방역당국과 함께 검토하고 협의를 거쳐 내린 결정입니다. 연기된 일주일간 환자 발생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등교 재개에 대비해 방역에 만반해 준비를 하겠습니다. 등교 전까지 추가적인 방역 지침을 보완하고 학교 방역 현장 점검과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제 코로나19 대응 지침 8판을 개정하여 오한, 미각, 후각 상실 등을 의심 정상에 추가하여 진단 검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각각 알이, 쌀이 등으로 약칭되는 다양한 호흡기 감염 감시 체계에 코로나19 감염을 추가하여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이러한 감시 체계와 함께 코로나19 감염을 신속히 발견하고 집단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입니다. 이번 이태원클럽과 관련한 집단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클럽 등 유흥시설을 방문한 분들은 타인과의 접촉을 상가하고 보건소나 1339를 통하여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확진 환자에 대한 비난과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검사받는 것을 꺼리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원 유흥시설 방문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바이러스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감시체계가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감시체계의 기본적인 경우가 조기에 발견을 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사전에 100% 차단을 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특성상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 아무리 준비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무증상인 상태에서 감염이 발생이 되면 그러한 기존의 감시체계, 촘촘한 감시체계에서도 거물망을 벗어날 수 있는,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방역적인 측면에서 대응을 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바이러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또는 예상이 되는 그러한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러한 감시망을 보다 촘촘하게 해서 조기에 발견을 하고 가급적이면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다중적으로 또 다각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생활석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시켰을 때 생활석 거리두기에서는 저희가 모든 지침들이 강제적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권고사항이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법률에 의한 처벌에 근거하기보다는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준수하게끔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게 생활석 거리두기 체계의 근본적인 이념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저희가 이제 행정명령을 발동을 시키게 되는 부분들은 현재 이태원 클럽 사태 때문에 좀 클럽 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들은 명부 작성에 있어서의 정확성을 강제하는 부분들은 이용자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법출적으로 처벌을 하는 부분들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부분들은 앞으로 그렇다면 유흥시설에 들어가실 때 이름과 주소를 정확하게 적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감수해야 되는 사회체계로 사회체계를 전환시키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사실은 계속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저희 방역당국의 방역적 필요성과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보호해야 될 거고 어디까지 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처벌을 동반한 의무사항들을 시민들에게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좀 검토할 부분들이 많습니다.